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스님들의 희생으로 축조된 남한산성과 종교화합과 자비의 상징 천진암 등 불교 성지를 가톨릭 성지 순례길로 조성하려는 광주시 계획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불교계가 설립한 위안부 피해할머니 보금자리 나눔의 집과 스님들의 피와 땀이 묻힌 호국성지 남한산성 등 불교 유적을 가톨릭 성지 순례길로 조성하려는 광주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명분으로 종교화합을 깨트리고 역사적 사실마저 축소하고 왜곡해 특정 종교의 성지로 편입시키는 종교차별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평위는 남한산성은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스님들이 직접 돌을 옮겨 축조한 호국불교의 구심점이자 외세에 맞서 수천여 스님이 희생된 가슴 아픈 불교성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천지남은 천주학자를 보호하려다 수십여 스님이 처형되고 폐사된 희생과 자비의 공간으로 천주교 성지로 포장하려는 광주시에 불자들의 공분을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위안부 피해할머니의 보금자리로 불교계가 설립한 나눔의 집까지 천주교 성지로 알리려는 것은 광주시가 역사를 왜곡하고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타톨릭 성지 순례라고 하게 되면 남한산성도 카톨릭이고 천지남도 타톨릭 성지고 나눔의 집도 카톨릭 성지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에 뭘 상식한 지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종평위는 종교 간 노력으로 화합과 공존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종교계에 공공기관인 광주시가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평위는 역사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채 추진된 가톨릭 성지 순례길 조성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사과와 즉각적인 사업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는 엄정한 정교분리와 공평무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